에피소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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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그냥 자. 그냥 자. 안녕. 인성 무슨 일이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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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가져와. 공 가져와. 공 가져와. 글까? 공 가져와 왜 아파 왜 아파 왜 손드는거 아니야 공 가져와 테리 공 가져와 테리 공 가져와 테리 공 가져와 공 테리 공 가져와 공 니가 찾는거? 니가 찾는거 저기있네 를 호텔 조그맨 손으로 퇴근하는게 퇴근하며 길을 알지? 여기 들어가 너무 충성인 거 아냐? 모자마자 보다 눈! 아 귀여워 이거 애기 같아 아 이거 같이 나왔지? 귀여워 무서워 아 이렇게 메시지 öß 킹지 내가 안 고기를 잘 이용하 releach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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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쭈어? 하쭈어? 숙지 육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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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엄마 아빠 아빠가 안왔지? 아빠도 있는데 안오지 대리한테 조심하세요 엠차 잘어와 육수 엠차 엠차 테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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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리가 요즘에 산책을 좀 많이 해서 뭐라는지 화장실을 잘 안 써서 약간 외부배변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화장실에서 최대한 쓰게 만들려고 하긴 하는데 오늘도 저녁 약속이 있어가지고 일단 테리 산책도 또 나가줘야 되거든요 또 그때 싸겠지? 그러면 또 의미 없겠지 테리야 그래서 일단 화장실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급하면 지금 싸긴 싸던데 한번 이렇게 밖에 안 싸놔가지고 방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잠시만 테리 저기 누워 테리야 꽁 살 것 같은데? 테리 기다려 왜 이래 왜 이래 이거 사람이야? 아니 처음 온 동네인데 왜 이렇게 신이 난 건지 모르겠는데 테리가 지금 풍미진진한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나이 지키지 잘 보고 정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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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 앉아있어 앉아있어 사봉아 아까도 겁을 좀 덜 낸다 사봉아 사봉 현집이야 그 어떻게 안게 된거야 그지? 그 인스타 써가지고 그냥 한 거에요? 아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테리포토라고 알았네 혹시? 테리거? 테리포토라고 집으로 오는 스튜디오로 유명한 데가 있거든 근데 그게 서울적 업체야 그래서 약간 내가 꿈도 못 꾸고 있었는데 약간 그런 비슷한 업체가 부산에 생겼다고 아니 딱 뜨는 거라네 그 광고에 그래서 어 거기 팔로우 해놨다가 거기서 이벤트 한다 해가지고 그냥 신청했는데 당첨된 거야 생각보다 진짜 따져라 지금 밥 먹고 싶은 거 같은데 계속 저게 밥을 그거 먹어도 된다 테리 근데 사료를 잘 안 먹는디 침만 바른 거야? 추자분 가시나? 눈치 안 줄게 아까 안 먹어도 된대 근데 테리 거부 않는다 진짜 거긴 안니 집이 안니 집 귀여워 아니 다리가 어떻게 저렇게 길지? 봐봐 너무 너무 쪼해갖고 테리 너무 길고 어 그런데 테리가 다가가니까 다봉이가 먼저 와 야 너네 빨리 친해져라 둘 다 연단이 같은 스타일이 없어서 지금 친해지려면 오래 걸리겠는데 연단이랑 다봉이는 놀아 놀기는 아 그냥 테리는 놀기는 놀잖아 테리는 아예 안 놀아 아 진짜? 아 근데 오히려 테리같이 내가 나을 수도 있다 응 테리야 빨리 그래도 꼬리 흔들어주던데 테리한테 맞아 뭔가 관심이 있는 거 같은데 내성적인데 야 니 야씨 본격 식사하는데 어떡해 밥 먹고 왔다 얘 왜 그런다니 무슨 일인데 소리 나니까 무서운 거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자 아니 저걸 먹어 야 나 이거 찍어 가야겠다 아 낫게 낫게 아 귀여워 아 예뻐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니 귀찮아 아 아 얘가 저녁 걍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다같이 다같이 가자 응 응 알았어요 알았어요 우리 다봉이는 조금 낮춰주셔야 되요 이거 이거 밑으로 밑으로 이렇게 이쪽끈 이쪽끈 아어 뒷모습 더 귀엽잖아 형님 돈 벌어 오시는거에요 이제 예 돈 쓰러 왔어 아 귀여워 안치마 귀여워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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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 오오오오 기다려 오오오 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오 제가 삶이 너무 빠듯하다 진짜 너무 강박하다 나 진짜 하루는 고족해 어 얘가 이렇게 커 일단 일로 가 얘들아 아니 연난이한테 배운 거 아니다 어 배워왔어 연난이랑만 노니까 우와 연단이랑 차분한 애랑 섞인 게 틀이야. 좋아 좋아. 좋다. 얘는 뭔가 애들이 놀자고 하면 반응을 안 하니까 애들이 재미가 없어서 가는 거 같아. 아 그래도 애인 있는 강아지들이네. 응. 계속 막 안 그러고 그냥 반응이 아예 없으니까 그냥 가는 거 같은데. 애미! 가만있어. 야야야. 틀탕이 가자. 나 생일 아니야? 이거 왜 썼나? 저 친구 너무 흥분했네. 풀 먹지 마. 풀 먹어? 어 이 풀 먹어. 가자. 가자. 양아치 아니냐 너? 양아치 아니냐? 미안해. 다봉아. 고마워. 어디서 길고 가나? 응. 들어가세요. 가자. 얘가 여기가 나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